안녕하세요 스페이스원 입니다 오늘은 그 에이블톤의 옵션 관련해서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옵션에 이제 프리퍼런시스 와 보시면 많은 분들이 많은 분들이 보통 이제 오디오는 설정을 하고 이렇게 세팅을 하고 그리고 작업을 하시는데 다른 부분은 별로 신경을 안 쓰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더라구요 근데 설정을 하지 않으면 어 작업을 할 때 좀 치명적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옵션들이 몇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 오디오 세팅은 지금 본인 그 아쉬우 드라이브로 이제 예를 들면은 윈도우를 사용한다 그럼 아쉬우 드라이브를 쓰시고 맥을 쓰신다 그러면은 이제 코어 오디오로 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본인 오디오 디바이스 여기다가 설정해 주시고 저같은 경우는 이제 영상 찍을 때는 모투를 이용을 하고 있고 작업을 할 때는 어 유니버셜 오디오 그 아폴로 x8을 쓰고 있기 때문에 어 요걸로 바꿔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요렇게 맞게 설정을 하시고 샘플레이트도 저 같은 경우는 스튜디오에 가져갈 일이 보통 많기 때문에 보통 작업하는 스튜디오들 기본 표준이 48 킬로 헤르츠의 샘플레이트를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요렇게 세팅을 하고 작업을 하고 있구요 그래서 요렇게 오디오 세팅은 이렇게 하시면 되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 팔로우 비에이비어 라는 것도 일단 원래 기본 세팅 스크롤로 되어있어요 스크롤 페이지로 바꿔 주시는게 좋아요 이거는 뭐냐면 스크롤은 이제 플레이백 했을 때 화면이 이렇게 따라가는 거에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갈 때 예 요게 스크롤이고 페이지는 이제 이렇게 가다가 요렇게 넘어가는 거 어 요게 이제 페이지 방식이에요 작업할 땐 페이지 방식이 좋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페이지로 사용을 하고 있구요 다른 부분은 딱히 크게 건드리실 부분은 없고 뭐 줌 관련해서는 이제 본인 세팅에 맞게끔 이제 어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되고 어 그 다음 여기도 그냥 본인의 취향에 맞게 하시면 되요 작업하는 데 지장은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자주 작업할 때 지장이 생기시 생기는 부분들이 파일 폴더에 와 보시면 크레이트 아날리시스 파일 쓰라는 게 있어요 요건 뭐냐면 어 프리뷰 오디오를 듣거나 아니면은 이제 오디오 작업을 할 때 내가 샘플을 가져오거나 하면은 어 프리뷰 들을 때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프리뷰 들을 때 말고 오디오를 가져오게 되면 무조건 그 이 샘플들이 모여 있던 폴더에 그 파일에 대한 asd 파일이라는 게 꼭 생겨요 근데 그게 뭐냐면 이 오디오 파일에 이미지 파일을 어 저장하고 있는 그런 파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쇼트 샘플 같은 경우는 짧으니까 금방 뜨는데 이제 멀티 뽑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엄청 긴 샘플들 그런 걸 여러 개를 딱 가져오게 되면은 그 이 이미지 파일이 뜨는 속도가 생각보다 꽤 깁니다 근데 요걸 켜두게 되면 그거를 좀 단축시켜 주는 기능이에요 대신에 요 그 이미지 파일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 asd라는 파일이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외부에서 막 샘플 가져올 때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폴더에 아닌 그 다른 폴더에 그 asd 파일이 생기는 게 싫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꺼놓고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꺼두시는 게 아무래도 조금 더 좋으실 거예요 나중에 막 이런 걸 정리할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꺼두시는 게 좋고 요 샘플 에디터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rx7 으로 설정을 해놨었는데 며칠 전에 포맷을 해서 이제 지금은 이제 설정이 비워져 있죠 원하시면 브라우즈를 누르시고 그 rx7 파일로 exe 파일로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에 에딧 버튼이 여기 에딧 버튼이 활성화가 되면서 거기서 이제 사용을 요 버튼을 누르면 rx7의 오디오 파일이 자동으로 들어가져서 수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세팅을 해주시면 나중에 편하게 쓰실 수 있고 다른 부분은 딱히 건들지 않으셔도 되고 여기도 없고 자 플러그인은 당연히 요거 세팅 해주셔야 겠죠 본인이 사용하는 그런 플러그인들의 위치 서드 파티 플러그인들이 모여 있는 위치를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 여기는 이제 멀티플 플러그인 윈도우스는 뭐냐면 플러그인 같은 거를 여러 개 띄웠을 때 예를 들면은 제가 세럼 같은 악기를 불러 볼게요 이렇게 가져왔는데 제가 예를 들어 요거를 또 복사하고 복사하고 하면은 요렇게 여러 개의 어 플러그인 윈도우가 떠야 되는데 얘를 꺼두게 되면 이중에 딱 하나밖에 뜨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저는 이것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예를 들면 요 뒤에도 서드 파티 플러그인들을 쓸 때 보면서 세팅을 두 가지를 이상을 보면서 할 때가 많기 때문에 켜 두시는게 좋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이제 오토하이드 플러그인 윈도우스는 이걸 해 두시게 되면 자동으로 지금 현재 걸려있는 어 요 플러그인 윈도우에만 요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걸려있는 윈도우만 뜨고 요렇게 여기에 걸려있는 윈도우만 여러개가 뜨겠죠 저도 이게 좀 불편한게 다른 트랙들을 보면서 또 봐야 될 일도 있기 때문에 조금 번거롭더라도 제가 그냥 끄고 이렇게 정리하는게 편하더라구요 그래서 왜냐면 다른 창을 수정을 하거나 그러면서 봐야 될 일도 있기도 하고 한데 얘를 켜두게 되면 어 꼭 그 화면들이 꺼져서 좀 불편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꺼두고 씁니다 그 다음에 오토 오픈 플러그인 윈도우스는 오토 오픈 플러그인 윈도우스는 어 제가 플러그인을 켰을 때 자동으로 저 플러그인 윈도우가 뜨게끔 해주는 거예요 요렇게 자동으로 이 화면이 뜨게끔 그래서 저는 요렇게 온 오프 온으로 어 세팅을 하고 사용하고 있구요 자 여기는 이제 다른거는 뭐 안 건드리셔도 되는데 진짜 중요한게 여기 있어요 Create Fade Zone Clip Edges 라는게 있는데 요기에 보시면 저는 이제 꺼놨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오디오 파일을 가져왔을 때 저같은 경우 꺼놨기 때문에 Fade In이 자동으로 안 들어와 있죠 근데 보통 저걸 해두시 않으시면은 아주 보통 저거를 이렇게 켜두시게 되면은 오디오 파일을 가져왔을 때 어 요렇게 자동으로 Fade In이 들어와 있어요 원래는 요 앞에 트랜지언트가 있는 소리인데 그만큼은 요렇게 날아간 거죠 안 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오디오로 드럼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저런 그 스타트 지점 저런 트랜지언트 부분의 소리들이 다 기본적으로 날아가지기 때문에 꼭 요걸 꺼두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이게 켜져 있는게 보통 Default이기 때문에 반드시 꺼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Create Fade Zone Clip Edges는 꼭 꺼두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작업하실 때 본인의 기호의 취향에 맞게 요걸 세팅 하시면 될 것 같고 다른 분들은 사실 딱히 여기도 건드실 건 없어요 자 그래서 요렇게 먼저 기본 세팅을 하고서 앞으로 작업을 하시는게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특히 요거 같은 경우는 여기서 듣는 프리뷰랑 직접 오디오를 가져왔을 때랑 소리가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반드시 꺼두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저 같은 경우는 요렇게 눌렀을 때 자동으로 요 레코드 버튼이 따라오는게 보이시죠 이게 요렇게 되는게 가능한 이유가 원래 이제 Preferences에는 저걸 선택하는게 없고 어 그 저 같은 경우는 options.txt 파일이라는 파일을 따로 만들어서 그 설정 폴더에 넣어놨어요 어떻게 하냐면 자 C드라이버의 사용자의 본인의 이름 그리고 거기 안에서 앱 데이터 로링 그 다음 에이블턴 그 다음 에이블턴 본인 버전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Preferences 들어가시면 이 파일이 없으실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여기다 임의로 제가 만들어 둔 거예요 여기서 들어가보면 밑에 요거 리와이어를 꺼놓은 거는 이제 다른 DAW랑 동시에 사용하기 위해서 저는 그냥 꺼둔 거고요 어 요거는 플러그인들이 뭐가 걸렸는지 눈으로 보기 위한 그 옵션인데 원하지 않으시면 사용하지 않으셔도 돼요 요건데요 요거 ENABLE ARM ON SELECTION 이라는 거를 꼭 여기다가 뭐 이렇게 그대로 치시고 고대로 저장을 하셔서 이 위치에다가 놔두시면 돼요 음 여기 폴더 위치랑 저 명령어 같은 경우는 제가 따로 밑에다가 써놓을 테니까 꼭 그대로 한번 해보시고요 요렇게 하게 되시면 자동으로 요 레코딩 버튼이 따라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원래는 에이블턴이 요 레코딩 버튼이 따라오지 않아요 제가 다른 트랙을 누르면 계속 그 트랙에 불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악기 같은 거를 바꿔가면서 이제 연주를 할 때도 이게 자동으로 따라오는 게 엄청 편해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따로따로 눌러야겠죠 그래서 저 세팅을 해 두시는 거를 작업할 때 훨씬 추천을 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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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